코로나19 안전한 예방접종을 위해 이 영상을 꼭 확인하세요. 안전한 예방접종을 위해 코로나19예방접종.kr에 접속하여 궁금한 정보를 확인합니다. 예방접종은 건강한 상태에서 맞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방접종 전 체온이 37.5도 이상일 경우 접종을 연기하시고 예진 시 평소 앓고 있는 질환이나 증상이 있으면 의사와 상담해 주세요. 예방접종 후에는 접종기관에서 15분에서 30분간 머물러 이상 반응이 나타나는지 관찰합니다. 귀가 후에는 3시간 이상 안정을 취하며 주의깊게 관찰하고 3일간 특별한 증상이 나타나는지 관심을 기울여 주세요. 예방접종 후 접종 부위에 발적, 통증, 부기, 근육통, 발열, 두통, 오한, 피로감 등의 증상이 흔하게 발생 가능하며 이는 면역 반응으로 대부분 2, 3일 이내 증상이 사라집니다. 예방접종 후 접종 부위 부기, 통증이 있는 경우 깨끗한 마른 수건을 대고 그 위에 냉찜질하세요. 미열이 있는 경우 수분을 충분히 섭취하고 휴식을 취하세요. 발열이나 근육통 등으로 불편함이 있는 경우 해열진통제를 복용하면 도움이 됩니다. 발열, 몸살, 두통 등의 증상이 2일 이상 지속되는 경우와 해열진통제를 복용해도 증상이 호전되지 않거나 악화되는 경우에 의사의 진료가 필요합니다. 예방접종 후 갑자기 기운이 떨어지고 평소와 다른 이상 증상이 나타나거나 접종 부위가 아닌 곳에 멍이나 출혈이 생긴 경우 의사의 진료를 받으세요. 예방접종 후 숨쉬기 곤란하거나 심하게 어지러운 경우와 입술, 얼굴이 붓거나 온몸에 심한 두드러기 증상이 나타나는 경우 갑자기 의식이 없거나 쓰러진 경우에는 119에 신고하거나 응급실을 방문하세요. 예방접종 도우미 누리집을 통해 예방접종 후 이상 반응을 체크하고 대응 방법을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일상으로 코로나19 예방접종 안전하고 신속하게 진행하겠습니다.